어허허헣 날아다 주네요 작별인 사람여 나무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기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우선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서울풀이 타게 돼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분들을 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는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흑돌을 하게 될지 몰랐고 청주 내려가실 때 빈손으로 내려가시게 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불의 명곡 임재혁 파이팅!